스텝 바이 스텝 아니 그 한국 최초의 여성이발사가 밖에 있길래 나 85인데 19살 19살 쇼핑이 됐어 아니 85이시라고요? 35년생 35년생이요? 마사지를 건강하네 만져보면 아시는 거예요? 저도 한번 기합도가 안 맞고 다 하지 이 PC랑만 다 되면 지금 현재 유재석씨 건강해요? 건강해요 너무 시원해요 언니 저 이거 해드려야 되는데 손끝이 약간 뭐가 좀 있어요 저는 어떤가요? 너무 살이 쪘어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냐? 어?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맞나 보면 안 돼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제가 토크를 못한다고 혼이 많이 나서 밤새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진짜 어떻게 하셨지? 어어어어어 의외로 고민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오늘만 살면 되는데 왜 스트레스 받냐? 오늘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되는데 어우 선생님 어떻게 야 여기는 지금 저희가 만난 어마무시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진짜 여기 어마무시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순간 사장님께서 나 옛날에 김두환이도 깎아주고 정주영이도 깎아주고 이름 있는 사람 다 유명한 사람 여기 그 김두환씨도 오셨어요? 나 종로에서 있었지 아니 그러니까 그 종로에 그 당시 김두환씨의 머리를 까만 찍자 아 역사 현장이구나 까만 찍자 어머나 저는 사실 85이신데 이 어디가 일단 뭐 어디가세요? 보죠 가만해서 사진을 보여줄게 아니 근데 어떻게 19살에 그 이발을 이렇게 하시게 되겠네 아버지가 이발쟁이인데 가난해서 못살겠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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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버지 돈 번다고 그랬더니 65년 전에 여자가 무슨 돈을 벌어 아니 여자가 무슨 돈을 버냐 그 당시만 해도 이발사가 여자분이 된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상상도 못할 상상도 못할 상상도 못할 일이오 아버지한테 배우신 거예요? 그럼 야 그러면 이 성북동에 지금 이 자리에 53년 여기에서 53년을 계셨어요? 아니 저기서 28년 여기서 16년이니까 40년이 넘잖아 단골손님들이 다 돌아가셨지 그러고 이제 새로운 단골손님들이 새로 생겨야지 당신네들이 와야 내가 살잖아 이발하러 저도 오늘 시간만 있으면 선생님 손 떼라고 받은 건 좋은데 예약제가 있습니다 야 이거 신기하네 오 이야 이때 이발을 배웠어 아 이게 지금 19살에 우리 선생님이에요? 19살에 너무 귀엽다 아 하하하하 너무 귀여웠어요 여사님 너무 귀엽다 19살에 입안에 메워가지고 아니 어때 이렇게 귀엽게 생겨 하하하하 너무 귀여우세요 이건 누구세요? 이건 이제 26살에 우리 초박님한테 시집어봤지 와우 와우 너무 미남이시다 진짜 부르시네요 어우 너무 미남이신데요? 당신부터 조금 더 잘생겼어 아니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서 네 아들 넷을 낳지 아우 아들이 네분을 아우 이야 참 정말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죠 우리 이발생이 큰 딸이지 할아버지세요? 응 할아버지 이렇게 살다가 우리 초박님 2004년에 돌아가셨어 아 아이고 아이고 돌아가시고서 거울 앞에 이렇게 아직도 혼자 살아 아직도 많이 생각나시나 봐요? 날마다 생각나지 우리 초박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했고 나는 이 초박님을 이렇게 좋아했고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저도 여기 옆에 오면 다리가 다치셨어요? 다쳤어요 깡깡하다가 깡깡하다가 다친다 깡깡하다는 게 뭡니까? 배 배 나가면 몇 년씩 있다가 오거든요 배가 배 수리하는 깡깡 소리가 난다고 해서 깡깡 깡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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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췄다 내게 제가 사랑하자 나 췄다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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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5년 했어. 아 그 일을 35년 하셨어요? 하루 일가 어떻게 돼요? 깡깡이 일을 하시게 되면? 몇 시에 출근을 하시고? 8시에 시작하면 오후 5시 마치고 배 옆에 이래 녹이 썰었거든 물을 닿는데 녹이 썰었으면 녹이 이런 거 썰었으면 이래 조합마로 가지고 때려가지고 그거를 빼내뿌고 개사루 중에 빼시는 거예요? 아니 때리고 또 브라인더가 녹이는데는 때리고 브라인더 가지고 사살 요래 밀고 그래야 뺀기로 칠하거든 아니 그 작업 뭐 저 다 힘들겠지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 작업 하실 때 혹시 제일 힘든 거 브라인더 하는 게 제일 힘든지 전기로 가지고 하니까 그걸 다 갈아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저 다리를 다치셨는데 그 지게차가 써가 있는데 막 밀어붙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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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가지고 빼내 있더만은 요게 돼가지고 요 물릉배가 다 열대가 아무데도 수술이 안 돼가 이라고 살고 있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아니 얼마나 되셨어요? 15년 15년 째 이렇게 그냥 아이고 병원에서도 뭐 어떻게 수술이 안 돼? 수술이 안 돼 이 물릉배가 돼가 수술이 안 돼 아이고 여사님도 그 깡깡이 일을 하셨어요? 했어요 아우 38년 38년이요? 어휴 같이 일을 하셨던 거에요 그 당시에 아니 단독은 한 사장인데 아이고 창피스럽다 너 앉아가 창피스럽해 뭐가 창피해? 아침에 뭣이 창피스럽소 아이고 참네 애들이 근데 이전에 깡깡이가 참 천하게 생각했다고 깡깡이가 아니 근데 그게 진짜 말 그대로 몸으로 인해서 진짜 땀 흘려서 버는 진짜 그거 정말 귀한 돈 아닙니까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땀 흘리고 버렸지 야 그거 하루에 아침에 8시에 나가셔가지고 오후 5시까지 일하시려면 야 그게 말이 그렇죠? 그 망치를 가지고 이거를 아우 망치 하는 거는 지금 문제고 그 높은 족장에 서가지고 외주를 잡고 그 외주를 걸어서 매달려서 하신 거예요? 지금은 장비가 좋아서 지게차로가 하고 지금은 선풍기도 칠고 이래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90% 위험을 딱 도사리고 지금 일을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땅에 발을 디디면 아 살았구나 하는 그런 진심 속에서 우리가 일을 했다고 배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줄을 딱 들어가면 밑을 보면 그 높은 배는 그 밑을 보면 깡깡하니 참 겁이 나지 그러니까 항상 위를 보고 항상 위를 보고 항상 위를 보고 그래 이게 몇 번 하면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막 망가지는 기라 그러면 대장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불에 달아가지고 하면 이거는 이만큼 더 잘라내보는 기라 이거 또 사고 또 사고 이게 몇 개 지금 썼는데 그 큰 배를 시앞에 올라오면 아시마가 요만치면서 떼아가 다섯 칸 되는 거 둘이서 땡겨올린다고 콩긋은 이런 땀이 쭉 흘러가지고 브라인드 할 때는 또 마소코시지 안경지지 하이바스지 그래가 다 살아난 사람들이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청춘 시절 도중맞은 것 같다 어느새 다 지나가고 노인이 되었구나 정말 애달픈 인생이다 요즘 다 그때 시절에는 다 그렇게 살았다 사람마다 다 내 맘 고생했는게 아니고 내 맘 고생했는게 아니고 내 맘 고생했는게 아니고 아멘